기록 중 확인 좀 눌러줄까? 내가 확인을 왜 눌러야 되나? 내가 확인을 눌러줄까? 확인 오케이 저게 왜 뺑글뺑글 돌지? 그게 안 좋은 게 아닌가? 인터넷이 안 좋은 게 아닌가?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How do you get your spare tire? 스페어 타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2분 47초부터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 부터 했는데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결심하기를 그날 못하겠지? 결심하기를 그날 무엇이 일어나든지 No matter 그렇게 하라고 하나 좀 싶어 No matter what comes against you No matter what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Comes against you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런 뜻이죠? 대항하여 Against을 원래 대항하여 그런거죠 그렇게 넣으면 안되요 그렇게 넣으면 안되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음 No matter what delays No matter what delays 일이 지연되거나 Disappointments 실망하거나 Disappointments Bad breaks You're not going to be sour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파열된다 하지라도 You're not going to be sour You're not going to be sour Sour는 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You're not going to be sour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거요 You're not going to be sour Sour이 실망인가요? 아니야 그 원래 말 자체는 Sour가 신 뭐 그런거지 어떤 중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운전해 보니까 며칠 운전해 보니까 이게 망가진거야 그럴 때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I taste sour 그래요 뭐 그것은 신맛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사실 신맛을 레몬같은거 입에 넣으면 인상이 찌그러지죠 그죠 이런것처럼 그런것처럼 실망한다 그런것이에요 쓴맛을 본다니까 쓴맛을 본다 신맛을 본다는게 약간 실망한다라는 의미 받는다는거죠 이 동의어가 Sour You've already made up your mind to stay in peace 자 아까 스페어 타일을 장착했잖아요 그쵸 자 그것은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You've already made up your mind to stay in peace 스페어 타일을 장착했다는 것은 마음가운데에 무장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You've already made up your mind made up your mind 는 결심하다 그런 뜻이죠 In your mind stay in peace 마음이 동료되지 않지 않기로 즉 평화롭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어 타일을 준비했잖아요 잠시 그 본문의 목사님 조엘 목사님 본문 말씀의 사운드가 조금 약해서 좀 보림을 높여줄 수 있을란지요 목소리가 좀 적게 드립니다마는 제가 한 건 최대인데 아니 그거 지금 돌리게 만들려고 나왔어요 아까 원래 뭐 어떻게 하면 들리게 만든다고 그랬잖아 제시카가 그걸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가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약하게 들려서 잠시만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조엘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크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좀 커졌어요 좀 커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Money of your mind Stay in peace That's making sure you have your spare tire 이게 바로 spare tire을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If someone is rude to you your attitude is no If someone is rude to you, 누가 여러분에게 더럽게 부러도, your attitude, no big deal. 어, 나하고는 별로 관계, 저는 상관 안 해요. Your attitude, 여러분의 태도는 마음까지만, there's no big deal. 어, 저는 관계 안 하겠어요. 신경 안 쓰겠어요. Oh, big deal. I'm not going to sit on the side of the road and sulk. Yeah, I'm not going to sit at the side of the road and sulk. 아까, sulk, 아까는 싸워로 나왔죠. 여기는 S-U-L-K, sulk으로 나왔어요. 같은 뜻이에요. Sulk. Yes, sulk. Sit on the side of the road and sulk. I'm going to put my spare time. I'm going to sit on the side of the road and sulk. I'm not going to sit on the side of the road and keep moving on. 스페어 타일을 장착하고 오던 길을 계속 간다는 뜻이죠. Keep moving forward. Keep moving forward. 자, 이 조회엘 오스틴 목사의 신념은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sulk, 주저앉지 말고, sour, 실망하지 말고, 그냥 keep moving on. 오던 길을 계속 가라. 왜냐하면, 아까 했죠. 스페어 타이가 있으면 타이어가 빵 끄고 나도 카라 끼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If you hit a pothole, something... Yeah, if you hit a pothole. If you hit a pothole. Pothole이 많이, 여러분, 나왔어요? Pothole. 장루님, pothole? Pothole. Wung덩이. 네, 웅덩이. 비가 오면 도로에 웅덩이가 생기죠. 웅덩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콱 쳐박혀요. 그랬어요. 그 웅덩이가 pothole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something that unexpected thing, 기대하지 않았던 일, 그것이 바로 pothole이라고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pothole이에요. 아이가 또 숙제를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pothole이에요. 신경 쓰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pothole이에요. You could be upset, worried, but you have your right. 그러면 우리가 그립이 upset and worried. 신경 쓰이고 worried, 걱정하고 이런 일들, 사소한 일들. 그러면 그것이 pothole이고 그런데 우리는 스페어 타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스페어 타이를 장착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네, 아침에 그 조회 워스트리 말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페어 타이를 달았대요. 그게 스페어 타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멈추지 말고 스페어 타이를 달고 그냥 오동기를 가듯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 인 피스 네, 스테이 인 피스 여기 전체 주제는 스테이 인 피스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학생하고 불교 신자예요. 아침에 학생은 불교 신자. 불교 신자들은 명상을 해, 명상.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명상을 해. 우리도 그도 학교에 있는 일도 스테이 인 피스 하기 위해서 명상한다고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스테이 인 피스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시카 얼굴을 좀 올려줘요. 제시카 얼굴을 좀 올리라고. 좋아요. 직장 상사 완벽하지 않아요. 또 누구냐? 친구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노 퍼펙트 네이버 이웃 사람도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에요. 노 퍼펙트 네이버 노 퍼펙트 스파우즈 스파우즈는 배우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한테 꼭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노 퍼펙트 스파우즈 빅토리아 세즈다 아임 빅토리아 세즈다 아임 빅토리아는 누구냐면 이 조엘 목사의 부인이야 사모님 빅토리아 조엘이야 부인 내 부인 빅토리아는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데 아마 내 부인은 거짓말을 하던가 saying, lying, or saying it by faith 믿음으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남편이라도 완전하지 못하다. 목사라도 그래서 여기 있어요. Give people room Give people room to be human 무슨 뜻이에요? Give room, room이 뭐예요? 단 공단 여기는 여지야 여지 사람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여지를 가져라. 여백을 가져라.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랬어요. 인간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부인도, 남편도, 직장 성사도 친구도 친구도 알고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 나약한 인간한테 기대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Quit expecting them to perform perfect time. Quit expecting them to perform perfect time. Quit expecting them to perform perfect time. Yeah, quit. Quit is stopping. Stop it. Stop. Expecting. 기대하는 걸 접어라. 기대하지 마라. Quit expecting them.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라. 남편이고 친구고 직장 성사한테 기대하지 마라. 네. Perform perfectly all the time. 그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에게 perfectly, 완벽하게 대하실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Quit expecting them to perform perfectly all the time. Well, they hurt my feelings. Well, they hurt my feelings. Oh,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감정을 상하지 말고 거기 You have a spare tire. 만약에 spare tire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spare tire를 갈고 바꿔 타고 빨리 가라. 오던 길을 계속 가세요. Don't have unrealistic expectation. Don't have unrealistic expectation. Realistic은 현실적인데 Unrealistic은 반대. 비현실적인 expectation.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They're going to say things that they shouldn't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지죠. Don't be easily offended. 그래서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지 마세요. My spouse didn't tell me he loved me. Oh, my spouse didn't tell me that she loved me. Oh, 내 남편이 오늘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 평소에 나를 잘 초대하던 이웃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 My co-workers didn't congratulate me on my big My co-workers didn't congratulate me on my big presentation. 내가 presentation을 잘 준비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기대했던 친구가 오지 않았어? 아, 축하러. My co-workers didn't congratulate me on my big presentation.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in their lives. 자, 이렇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기대대로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주라. 네. Don't take it personally. 그러기 때문에 Don't take it personally. 사사건건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말래요. Don't take it personally. Don't take it personally. 네. Good. Here's a key. Your happiness. 네. 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Here's a key. 명심해야 할 것은 Your happiness is not someone else's responsibility. 네. Your happiness is not someone else's responsibility.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구만.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own happiness.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구만. 책임져야 하는구만. 네. Your happiness is real response. Your happiness is real response.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happiness.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죠. 네.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자꾸 남한테 기대하고 기대고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죠. 우리 자신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린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 지금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시끄럽게 들리나요? 별 소리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거슬리지는 않아요. 거슬리지는 않는데 그냥 하세요. 정말 자꾸. 지금 누가 저기 방화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 잘 들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친 것 같은데요. 네. 그친 것 같아요. 네. 그친 것 같아요. 네. too often we are counting on other people too often we are counting on other people counting on counting on counting on 의존하다 그러는 거예요. too often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counting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이 행복을 counting on counting on 카운트온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을 비교해서 헤아림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계산하고 이런 느낌으로 카운트한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depend on depend on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치열다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가 칭찬을 해주면 어때 기분이 우쭐해져 그렇게 기대한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날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명령하는 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That's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the people in your lives. Let them off the hook.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전가하는 거죠. 네가 날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Let them off the hook. 그 사람들을. Hook이 뭐예요? Hook. 우리의 고리. 낚시고리. 우리한테 이렇게 걸려있는 걸 풀어주라. Let them off the hook.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좀 살도록 놔둬라. Let them off. Nobody can keep you fixed except our heavenly father. Nobody can keep you fixed except our heavenly father. Nobody can keep you fixed. 아무도 여러분을 fixed. fixed. 고정시키다. 뒤에 말. 뒤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기쁘게 할 사람은 없어요. fixed is back. fixed. fixed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Nobody. Nobody니까 뭐야.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슴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Don't go to people for what only God can give. Yeah. Don't go to people for what God only can give.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걸 왜 사람한테 가요? 사람들한테 가냐. 가지 마라. Don't go to people. Don't go to people. Don't go to people. 사람들한테 가지 마라. Are you going through life without a spare tire? So are you going through life without a spare tire? 자 여러분 그런 데도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Only happy if things go your way. 자 일이 내 마음대로 될 때만 기쁘죠. Only happy when things go my way. Goal을 많이 써요. Go perfect. Go my way. Go my schedule. 그것은 일이 그대로 된다는 것으로. 우리 의도대로 갈 때만 즐겁지요. The problem is the roads are bumpy.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바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The roads are bumpy. 우리가 사는 길은 때로는 웅덩이도 나타납니다. 그렇지. There will be some potholes. 그런 일들이 there are some potholes. 그런 것들이 인생의 potholes이다. 웅덩이다. 장애물이다. Unexpected challenges. Unexpected challenges. 기대하지 못했던 도전들. 어려움들이죠. 그러니까 Without a spare, you'll get stuck on the road. 예. 그래서 without a spare.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스페어 타이어 준비하시면 you'll get stuck at the side of the road. 가던 뒤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길 옆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구만. 그렇죠. 스페어 타이어 없으면. Without a spare, you'll get stuck on the side of the road. 길 옆에. 네. 자. Bitter. Bitter는 뭐야? 힘든 일이 난처한 거죠. 난처한 일. 네. 쓰라린 일이. 네. 쓰라린 오버 브레이크업.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심화하는 일. Bitter 오버 브레이크업. Upset cause a coworker left you out. Upset cause a coworker left you out. 자. 동료가, 직장 동료가 나를 무시한 거예요. 다행히 섭외하고 잘하는 일. 탑상동료가 나를 무시한, 이런 것 때문에 upset. 내가 화난다. 화난다. 화난다고. 스트레스 오버드로. 스트레스로 오버드로. 또 교통이, 교통이 뭐 체징이라나. 교통이 뭐 체징이라나. 교통이 또 체징이라나. 교통이 또 체징이고. 가다가 보면 Life is too short to live offended Life is too short to be offended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마음 상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마음 상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다 upset, discouraged 이렇게 살기는 너무 짧아요 간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upset, discouraged, this day is a gift from God This day is a gift from God 한국말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네,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Lord has made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We are not always going to be here We are not going to be always here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We are always going to be here You have to put your foot down 여기 아주 중요한 수고가 나왔어요 You have to put your foot down 여기 put your foot down 해보세요 Put your foot down Put your foot down 근데 and say까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Put your foot down 처음부터 You have to Put your foot down and say 자,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Put your foot down 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발을 팍 찌고 이렇게 팍 디디면서 이제는 진짜 내게 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I'm not going to let these same things keep upsetting me I'm not going to let these same things keep upsetting me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나를 더 이상 하나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I'm going to stay in peace I'm going to stay in peace I'm going to stay in peace 평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겠습니다 Even the boss is Even if the boss is unfair Even the boss is unfair 우리 상사가 불공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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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if my spouse is grumpy Even my spouse is grumpy 내 마누라가 나에게 신술을 부르더라도 심술을 부르더라도 Even if my flight is delayed 비행기가 연착되더라도 내 비행기가 그냥 연착이 되더라도 Even if the medical report isn't good Even the medical report isn't good 내 진찰 결과가 안 좋더라도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이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네 I have made up my mind I'm going to enjoy it I made up my mind I'm going to enjoy it 내가 결심하기를 결심할 거야 결심할 거야 벌써 I made up my mind I'm going to enjoy it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즐겁게 살 거야 라고 하고 I have made up my mind I'm going to enjoy it When we go around When we go around When we go around 우리가 어펜디드, 마음 상하고, 압셋, 화나고, 디스코리즈드.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는 디스코리즈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불명의, 영예롭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화내고 똑같이 화난 일이 있다고 똑같이 화내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He could have chosen anyone to be here. He could have chosen anyone to be here.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여기에, 뭐냐, 있게 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선택해서 여기 있게 한 게 아니야. But before time began, in His great mercy, He could have chosen anyone to be here. But before time began, 오래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초에 그분의 great mercy, 그분의 큰 자비하심으로. He hand-picked you.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Pick you. Yeah, pick you up. Hand-pick, hand-pick. He now only chose you. He now only chose you. 여러분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But He created you in His own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He's planned out your days. 그래서 하루 일과도 그분께서 다 만드신 거죠. He planned out your days. 여러분의 하루 일과도 그분이 plan 계획 세우셨어. He's crowned you with favor. He's crowned you with favor. 하나님의 도심을 여기에 있게 했어요. Now He's directing your steps. Now He's directing your steps.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놓는 그 발걸음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Directing your steps. The way to honor God is to give. The way to honor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Get up each day with a passion. 아침에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Get up each day with passion, be in your kingdom. 매일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each day. Being your best.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Your best, pursuing what He put in your heart. Pursuing what He put in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놓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The way to honor God is to get up each day with passion, be in your best, pursuing what He put in your heart.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그래서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회일 목사가 이 전체 내용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다 함께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The way to honor God is to get up each day with passion, be in your best, pursuing what He put in your heart.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Keep going. 계속 나가 봐. 계속. 다음에 다시 돌아. 계속 가요. 계속 가.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거기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다시 가봐요.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Don't get stuck in the potholes of life. 자,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조회일 목사가. 여러분, 삶의 potholes에 갇히지 마세요. 삶의 운동에 빠져서 갇히지 말아라. potholes. potholes. 그 삶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shake off the offenses. stop. shake off the offenses. 마음의 상처 버리세요. shake off? 그냥 던져버려. shake off. 던져버려. shake off what somebody said. 누가 무슨 말 한 거? shake off. 던져버려. shake off. 또? shake off self-pity. shake off self-pity. 자학. 자학. 자학하는 마음. 그다음에 bitterness, 쓰라린. 이런 건 모두 다 버리세요. shake off. 던져버려. bitterness. God saw everything that happened to you. God saw everything that happened to you. God saw everything that happened to you.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Amen. He knows what was unfair. He knows what was unfair. He knows what was unfair.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다 압니다. 어떤 지급을 받았는지 다 압니다. Okay. Nothing is a surprise to him. Nothing is a surprise to him. 하나님께는 그런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놀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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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If you keep moving forward, He'll keep moving forward. If you keep moving forward, 모든 길을 계속 가면, He will not only bring it out. 여러분을 거기서 건제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 그냥 forward. 앞으로 전진하면. 네. 그래서 그 스페어 타이를 장착하는 게 중요하죠. 그 하루를 무사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마음들고 정지하지 말고 가려면. 네. 그러니까 이 스페어 타이어는 말씀의 스페어 타이어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라는 인생의 자동차에 그 말씀의 스페어 타이어를 간직하고 된 게야 저런 웅덩이가 있어도 그 말씀의 스페어 타이어를 끼고 다시 갈 수 있고 또 다시 갈 수 있고 그걸 저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 정말. 너무 멋있어. 아, 그때 저렇게 멋진 말을 하기까지 박수를 치네. 네. 조엘, I'll do this. 어, 근데 조엘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 봤는데요. 네. 네. 저도 그렇게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The people at work don't treat me right.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바로 대하질 않아요. 네. 잘 대하질 않아요. 네. 잘 대하질 않아요. 네. 그들 불공평해요. They're unfair. They get on my nerves. They get on my nerves. They get on my nerves. 네. 네. But, You can control what you do. You can control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것은 네. 나는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은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허락한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도록 놔둔다면 You are giving away your power. 자, 그러면 우리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 빼앗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You are letting them control you.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게 만들어요. 조종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 나를 조종하게 만들어. The scripture says God has given us the power The scripture says God has given us the power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Remain calm in times of adversity 그래서 그 능력은 In time of adversity 반란의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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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Don't have anything keep upset 다시 Don't have to let the same thing keep lobsetting you. Don't have to.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나를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네. 똑같은 일들이 맨날 일어나니까 Quick telling. Quick. 하지 마세요. Quick telling. 말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말하지 마세요. I can't help you. Oh,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They just know how to push my buttons. They just know how to push their buttons.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화내는가 그 단추를 딱딱 누른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약점을 하는 게 약점을. 약점의 버튼을 막 눌러대. 아, 이걸 어떻게 누르면. 재미가 화난다. 야, 저 양반이 참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잠시만 지금 목사님, 조엘 목사님 목소리가 지금 여기에 안 들리고 있습니다. 제스카, 조엘 목사님 소리 안 들리는데 다시. 음... 아, 장노님 설명은 안 들리고. 어. 조엘 목사님 원문. 말씀이 안 들려? 브리칭이 안 들려요. 어... 안 들리시나요? 네... 지금 안 들려요. 음... 다시 한 번 공유를 풀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공유를 풀었다가 다시 하라고요? 들리는데요, 저는. 오늘 9시, 예, 그렇죠? 조금만 돌아있어요. 들어와 앉아있어요. 자, 한 5분 남았네.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네요. 저는 들리거든요. 조회는, 유어 코치. 안성숙님은 들린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들려요. 아이고, 천사 들어왔다. 저렇게, 음성이 너무 예뻐. 우리 저 학생이, 쇼업 좀 해줘봐요. 좀 나와봐요. 얼굴 좀 보여 봐. 음, 저 천사예요. 나 우리 학생이야. 아이고, 예쁘라. 너무 발음도 예쁘고. Try a new approach. 원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Try a new approach. Try a new approach.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사람들 보탐 계속. Decide ahead of time that you're going to stay in peace. 자, decide ahead of time you're going to stay in peace. 하루 시작되기 그 전화를 말하는 거죠. 그때 결심이, 마음에 결심을 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stay in peace.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And you'll tap in to that power to remain calm.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투를 놓을 때마다 조용히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하고 신문을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 가서 매일 신문을 사는 그 가판대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파는 그 카운터에 있는 점원은 아무런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질 수 있는 만큼 차갑게 돼있어. 아주 냉정하게 돼있어. 인정머리 없이 차갑게 돼있어. 차갑게 돼있어. 차갑게 돼있어. 차갑게 돼있어. 차갑게 돼있어. 누구를 배려하지 않나요? 하지 않고. 아, 네. 그런데 자, 점원은 그렇게 냉정하고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 신문을 사는 사람은 안녕, 안녕히 계세요. 또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 미소를 짓고 그 카운터는 그 카운터는 점원은 눈길 하나도 주지 않아. 냉정하게 불어. 냉정하게 불어. Nick, 그분이 그 카운터에서 깟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크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카운터에서 그 카운터에서 그래서 그 카운터에서 언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랬더니 매일 아침 그렇지 매일 아침 그래 그런데 그럼 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 그럼 매일 아침 친절하게 대해주지 그 친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그래 그 친구 말이 집 나서기 전에 결심했어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어 다른 사람이 날 죽은 나쁘게 만들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날 죽은 나쁘게 만들지 못해 저 사람들이 박수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렘 에이브렘 또 오늘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그 식당 안 좋아하는 식당인데 회개하고 가서 회개하고 저기 어디 갔나 스티븐 스티븐이 알아요 우리 이 밑에 식당에 갈비탕 파는 집이 가기만 하면 아줌마가 인상을 팍 짜고 그래서 스티븐하고 글로리아 그전에 제가 거기 가서 밥 먹는데 제 집에는 다시는 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서 둘이서 둘이서 이거 딱 듣고 나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든지 나 스마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거기 가서 갈비탕을 맛있게 먹고 오는데 오늘 이 강의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9시에 다른 학생의 오리엔테이션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불친절이나 불공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는 보탄을 울리지 못하게 해라 하나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저도 이거를 맨 처음에 우리 한 교수님 설명하기 전에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이게 27분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됐는데 27분 걸려요 근데 그 27분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이분의 메시지가 너무 나이스해요 한마디로 너무 나이스해요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PEP 영어교재 그게 우리의 리스닝 스킬의 수준이 한 30 정도 된다면 이건 100 정도 되는 좀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조엘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 말만이 길이다 이런 말 안 해 그리고 조엘 오스틴이 그렇죠 내 종교만이 최고다 그렇게 말 안 해 절대 안 해 하여튼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하여튼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하여튼 우리 왜 윤인자 집사님이 범윤 선임 좋다고 맨날 교회 와서도 얘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분이 그 어떤 풀어주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범윤 선임이 100 정도 풀어준다 그러면 이분이 한 200 정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는 호통치지 않아 호통치지 않고 나무라지 않아 나무라지 않고 자 미스 원즈 쇼업 어게인 오케이 너무 반가워요 제니스도 들어왔어요 제니스 그래요? 네네 연두색 보이죠 화면 연두색? 연두색 안 보이네 갤럭시? 네네 갤럭시 이거? 오! 야 제니스 원주에서 들어왔구나 반가워요 반가워요 내가 열 전날 자기를 오랜만에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 아이고 열 전날 여기 학원에 잠깐 들렸는데 미스 원주라는 걸 깜빡 생각 못하고 우리 학생이었나 가까운 학생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원주에서 왔는 줄 알았더라도 내가 허그해줬을 텐데 오케이 좋아요 뒤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받으려고 온 학생이 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한남수 교수님 마이크 교수님 발음 너무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아주 인기 짱이에요 우리 전국 롯데마트 총괄 사장님이 하루에 와서 세 시간씩 한 달에 200만 원을 내고 이 악만한테 지금 개인 대회선 받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목요일날 다시 만나기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